사람을 현재의 수준이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나 흔적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죠. 특히 저처럼 통기타 캠프촌장을 하면서 기타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기타 가르칠 능력이나 되나 또 기타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나 기타 가르칠 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나 또 기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래 뭐 했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연하게 보다가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 세 편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 번 돕게 돼 저는 기타를 말 그대로 늘 현장에서 그냥 즐기면서 치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필요로 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무대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저의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첫째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반주기 하고는 잘 제하고 잘 안 맞고 사실 두 번째는 또 제가 현란한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제가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발라드 공연하는 그런 스타일 사실은 아니거든요. 기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잘 아시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김원배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름 쳐보세요. 지금 기타 가르치고 있을 건데 그분은 이제 그냥 순수한 기타 실력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도 그냥 몇 배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완전 프로페셔널 완전 전문가 완전 고수 최고의 난이도 있는 그렇게 잘 치는 분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왔지만 뭐 연배 차이야 뭐 몇 살 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의 난이도의 기타 스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원배 씨 분 같은 분은 기타로 치면 저의 서성이죠.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분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놀 때는 또 같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도 같이 가고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거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 내가 요즘 와서 뭔가를 기타를 가르치면서 사람은 자기가 배우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타를 쳐왔나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한테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가 주창하는 제 의도가 뭐냐면 악보 없이 기타를 즐겁게 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요 사마음을 치든 멜로디를 치든 전주를 치든 간주를 치든 최대한 악보를 안 보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스타일을 가져라. 무대에 올라가서라도 어디서도 가사를 다 알아서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불러라.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은 제가 7년 전에 어느 산악행사 가서 그냥 했던 노래인데 이제 산노래라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부르는 산노래 축제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던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영상 한편 보시고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7년 전 영상입니다. 9년 전 영상입니다. 5년 전 영상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랜만에 들었죠? 파이프라인이라는 곡을 봤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80산악제, 말 그대로 산악제 행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산에 다니면서 듣는 산노래 라고 있죠? 그래서 식전공행사에 몇 곡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들려드리고 내빈들 다 오시면 정식 행사가 하고 난 뒤에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네, 행복한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슬룹 좀비를 고려대학교 5위에 있었던 백경원님께서 만난 산노래죠? 정돈 이산정연아 백경원님께서 만나요. 백경원님께서 만나요. 백경원님께서 만나요. 산에서 살면서 산처럼 살자 우리는 모두 모여 여기 왔네 그리운 계곡 그리운 산적 점점 이상 우리 또 와네 자연의 깊은 점 바울을 노릴며 구름 위에 내 삶이 짓고 우리는 강한 저 높은 곳으로 저런 일상점에 우리 또 와네 우리 또 와네 산색은 모래 우리를 맡기고 구름 위에 내 삶이 짓고 정다운 계곡 정다운 친구 전동의 산정에 우리 또 와네 전동의 산정에 우리 또 와네 전동의 산정에 우리 또 와네 우리가 산을 다니면서 맨날 또 평소 자 멜로디는 여러분들 귀에 익었지만 사실 잘 모르는 노래죠 다음 편에 들을 노래도 잘 모르는 노래지만 어쨌든 무대에 서서 그렇게 유명한 소문난 가수도 아닌 제가 그냥 능청맞게 잘 이끌어 나가죠 자 이렇게 기타 치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공연만을 위해서 반복 활동해 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타를 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더 보시고요 자 아는 사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뇌어이 헛 뇌어이 주위고 꿈같은 산행이 자리도 돌아서나가 깨닫이 보이네 저 멀린 손님 저 죽고 저게 너와 나 다정하게 손잡고 어떤게 뇌어이 주위고 꿈같은 산행이 자리도 돌아서나가 내 다시 우리 1909년 고령산학회 이재문씨가 이 노래를 만들때는 2절까지만 일으키고 했죠. 뒤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랑후배들이 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호선단 커맨 대표 윤치술씨께서 3절 가사를 붙였죠. 저 높은 봉릉이 백설이 일정에 일정에 임성 제 specs 포토 일본 뇌어이 주위고 꿈같은 산행 잘 잊고 나서라 내 다시 오리니 다같이 잘 잊거라! 잘 잊고 나서라 내 다시 오리니 한 번 더! 잘 잊고 나서라 내 다시 오리니 잘 잊고 나서라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작고 하셨는데 고 이정훈 씨라고 저도 학창실에 산을 좀 알았어요 학창실에 산악부학 또 하나여서 약간 산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에서 부르는 산악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산노래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설악가라고 설악산을 이야기한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느 축제 때마다 늘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를 3절 가사까지 악보 없이 다 부르고 또 남들에게 강의할 정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산악행사에 예전에 여기 톰캠 들어오기 전에 자주 초대받아갔습니다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제가 보통 개런티를 그때 당시로 돈 100만원씩 받았으니까 저도 그냥 나름대로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산악행사가 가을이나 봄되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남아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몇 개 없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뒤에 기타 치시는 우리 백기타 치시는 김원배씨는 백기타가 없었더라면 공연 무대가 살아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날도 김원배씨하고 공연이 저녁 7시에 있다면 10월달이니까 일찍 해가 주잖아요 제가 한 두시나 세시대가 세시대에서 팔공산 식당에서 만나서 둘이서 오리 백숙을 하나 먹으면서 소전을 하면서 즉석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노래 부르잖아 내가 뭐 치고 들어가면 내가 키만 이야기할 때는 뒤에 치고 들어와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됐나 그냥 원두방에서 둘이서 잠시 맞춰보고 바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아무 없이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게 성의 없는 거냐 성의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가 될 것이고 저는 오랫동안 그러한 노래 이러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놀아왔고 즐겨왔고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김원배씨 같은 기타리스트들은 오랫동안 프로페셔널한 기타를 쳐왔기 때문에 수많은 애드리브나 짜임새 있게 중간중간에 경고암들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기타 두 대만 쳐도 마치 충분한 공연을 통해 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은 뭐냐 하면 보통 행사가 있죠 식전 행사가 있고 식후 행사가 있거든요 식전 행사는 좀 공식적으로 그 행사를 빈대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식후 행사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운드 라우스 돌게 합니다 자 조촌장의 역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촌장이 과연 악보 안 보고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포크송 메들리를 그 전체 보통 행사하면 천 명 이천명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행사장에서 기타 한 날으로도 제가 다 해냈던 그런 지난 날들 한번 영상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조촌장을 이해할 수 있고 조촌장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영상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이 바람이 지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눈에 오시던 나 고 바다 잔잔 바람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에도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그대만을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천천히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내가 저 때만의 장한 영원 당신은 사랑한 영원 당신은 부르신가야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다 같이 터집니다 더 이뻐해요 내 가슴이 가슴이 터집니다 당신은 내 곁을 떠나면 난 날마다 생각할 거야 날마다 생각할 거야 앞에 계시는 어느 자 recent 영상 잘 보셨anned 제가 과거의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오늘 우연하게 보여드리다가 최근에 제가 기타를 가르치면서 내 채널도 가입해라 나한테 수자자가 되라 이렇게 광고하고 부도하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타도 별로 못 치고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있는데 기타를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서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촌장의 스타일을 과거에 살아온 스타일을 남의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억합니까 조촌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그런데 한번 한번씩 제가 앞으로 지난 과거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기타를 쳐왔고 어떤 스타일로 해왔구나 저는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7년 전에 이런 행사에 가서 했지만은 제가 이런 악보 없이 그냥 주요 사모함으로 관중들을 이끌고 지금도 통기타 캠프촌 회원들하고 놀고 하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주요 사모함을 가지고도 가사를 다 가지고도 막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김원배 씨 같은 저런 기타리스트들이 프로페셔널한 전문 기타리스트들이 치는 그것의 어떤 조금조금 필요한 장점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봉작도 하고 이제 그 연주곡도 하고 팝송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축적을 시켰죠. 그래서 그 기타를 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 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연습 과정을. 사실 프로페셔널하고 기타를 골수적으로 치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걸 심지어는 시금을 전표한다고 그러죠. 실제 학업 공부도 외면할 정도로 직업도 외면할 정도로 한 곳에 막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서 제 주변에 만나본 수많은 기타리스트들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또 만나는 데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타는 잘 치고 기타 실력은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진 또 나름의 또 또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에 약간 불편하고 사회성이 좀 부족하면 솔직히 씁니다. 이것은 너는 사람을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타 실력이 좋은 만큼 그분들이 또 가지는 그분들이 기타 실력이 좋다고 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만의 또 세계가 있고 조천장은 또 조천장 같은 또 아마추어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스타일까지. 그래서 저는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강요라기보다는 가르치고 권유하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 이유도 내가 아마추어를 지내면서 저도 아마추어를 지내면서 많은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참고 이런 걸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반복하고 참고 손이 아프도 견뎌내고 이런 걸 겪지 못하면서 막 그저 기타를 잘 치려고 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기타는 자꾸 잘 치는 게 중요하다. 즐기는 게 중요하다. 기타는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단정을 짓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제 과거의 영상들 할 보시고 이걸 하나를 가지고 전체 조천장을 단정하라는 게 아니라 조천장은 무대에 올려놔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행사가 와도 조천장한테 무대를 던지로 오면 저는 그 무대에서 그날 무슨 노래를 불려야 되는지를 정도를 레파토를 가지고 다 쳐낼 수 있는 내 나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배우러 제 곁에 많이 오고 주변에 사람이 붙는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타리터처럼 기타 깜깜하게 잘 치고 기타 막 수십 년 밥만 먹고 기타만 쳤던 그런 사람들의 노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말 안 해도 프로가 될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프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고 때문에 조천장의 예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천장의 현재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참고하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